어휘듣기 연습 24강 붙어, 까지, 붙어, 까지 곧, 곧 만나다, 만나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주다, 주다 열심히, 열심히 성적, 성적 저는 1시부터 5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1시부터 5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우리 학교 앞 서점에서 만날까요? 우리 학교 앞 서점에서 만날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했고 나서 역т허점은 12 classics